네 반갑습니다. 조금 많이 늦은 일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새벽에 자서 그렇게 푹 쉬지는 못했어요. 일단 일진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요. 기해년, 무진월, 신축일입니다. 무진월 며칠 안 남았어요. 전체적으로 인성이 지금 많이 떴고요. 오늘 이미지도 있네요. 흐름을 보겠습니다. 오늘은 주말의 첫날인데 우선 부동산 계약이라던가 어떤 매매권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계약서가 오고 갈 때 특히 오늘 조심하셔야 되십니다. 상대방이 계약서를 사인을 받기 전에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계약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되지 못하고 매매나 모든 거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오늘 계약을 하려다가 찝찝해서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계약 과정이라던가 어떤 이런 계약이 그냥 일대일로 맺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어떤 쪽에서 나한테 양도가 되는 계약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근데 문제는 그 계약이 시원시원하게 오늘 안 되고 다음번에 계약합시다 라고 보루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계약을 계약서에 지금 사인을 하시는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가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죠. 뭐 어떤 수강에 대한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요. 조심하셔야 되세요. 이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계약일 수도 있거든요. 토요일 하루 잘 보내주시고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먼저 알려드렸으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오늘 계약건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거 잘 살펴봐 주시고 조심해야 될 거 살펴봐야 될 거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